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들이 조속한 대책 이행에 합의했고 미국 경제 지표도 좋았지만 유로존 국채 입찰 부담과 어닝 시즌에 대한 반망 순위 때문에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독일과 프랑스 정상 회담에 대한 실망감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독일은 0.62%, 강시는 0.27%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년간 동결되어 왔던 상하수도 요금 인상이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서민 물가의 대표적인 위협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당에서 책임 있는 사람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며 박희태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의 위기가 비유로존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책들이 나올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일단 새로운 내용은 밝혀지지가 않았지만 그동안 논의가 되었던 반을 조금 앞당겨 시행하는 데 합의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어제 유럽발 악재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국내의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마감한 반면 코스닥은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반등으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보고 오늘장 전략 본격적으로 세워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적으로 출해되기도 했습니다. 프로그램 매볼도 더 강하게 지수에 부담이 되기도 했는데요. 어제 코스피는 나흘째 하락세를 보이며 1826선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정치권 테마주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하루 만에 반등했는데요. 관련 선거주는 폭락했지만 바이오 관련 주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또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코스닥은 520선 다시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움직였습니다. 70전 오른 1163원대 장을 마쳤습니다. 아시아 증시 주요금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제 일본 증시는 성련의 날을 맞이해서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반면 중국 증시가 3% 가까이 놀랍게 오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지표 호재가 있었고 또 정부가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 앞당겨 시행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주가에 큰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 중국 상하 종합주가 지수는 2.89% 오르면서 2,225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대만 각권 지수는 약과권의 소폭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정리해보죠. 뉴욕 증시는 경제 지표 호주에도 불구하고 알코알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반망 심리가 지쳐지면서 상승 고객들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다우와 나스다, S&P 모두 강보화권 내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와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성공 전략을 세워보는 마켓 앤 포커스 지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미모가 출중하고 취득체를 겸비한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하루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어제는 저점 주식 매수하라고 떠들었는데 일단 중국 증시가 바닥을 친 게 확실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제가 여러분께 중국 증시를 한번 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중국 증시 자체가 일단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양이 강력한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반등이 곧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어제 종합주가 지수가 여러분 보다시피 아래골이 길게 달면서 주가 반등하는 그런 모양을 강력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여러분에게 제가 주식을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했는데 어제 주식이 1809에서 종가를 땡기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1826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주가는 추가적으로 1800 이하는 하방을 이탈하지 않을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식이 오늘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장사체가 극한다고 주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냐. 그거는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제 크게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에너지 4인방 중에 두 개 주식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 반면에 제가 여러분에게 손대지 말라고 했던 주식 테마주들이 어제 한마디로 코피 터지는 그런 장소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증시가 척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 지금 혼자 보이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저희 중국 증시의 반등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다우존소 지수 제가 이제 중국 증시는 좋아질 것이니까 중국 증시는 좋아질 것이니까 다우존소 지수를 보라 했는데 다우존소 지수가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6일째 5일째 지금 행보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일 사이에 실업자 지수라든지 소비자 지수 이런 것들이 계속 좋게 나온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좋게 나왔는데 주가의 상승이 굉장히 힘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미국 지수가 바닥에서 65일 반등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분명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는 악재, 세계 글로벌 악재는 다 받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해 증시의 반등, 이 반등 자체가 오늘도 연장된다면 주식은 10시 전후에서 주가는 반등하지 않을까,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해 종합, 중국 증시의 반등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볼 때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실 때 외국인 이 사이트가 공매도 어제 공매도를 얼마 했느냐 그 부분이 나오는 분야인데요. 삼성전자 공매도 어제 6천주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는 타임이 항시 주가가 하락, 변곡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삼성전자 5만주 공매도를 쳤거든요. 그다음에 한국전력 보면 공매도가 어제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전력이 어제 여러분 제가 에너지 2인방, 4인방 중에 한국전력이 상승률이 좋았고 했는데 오늘 한국전력을 고점에 매도를 쳐라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이해하겠고요. 현대 모비스는 공매도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하이닉스는 공매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대차 공매도가 거의 없는 상태고 기아차 공매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포스코는 공매도가 계속 늘어나는데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39만 5천원에 고점 매도하라 했을 때 이 공매도 부분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외국인도 물렸기 때문에 공매도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도 안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은 그 앞부분에 꾸준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매도 부분을 여러분께서 좀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그 사이 증권사이트에서 안 나왔는데 요즘 서서히 정확지는 않습니다.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매도 부분을 하시고요. 혹시 공매도에 대해서 이 사이트가 필요하신 분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부분을 좀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 공매도, 한극가스공사도는 아주 공매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4인방 중에 제가 볼 때는 여러분 한국전력은 오늘 고점에 물량을 좀 축소하는 게 좋고 가스공사는 지속적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매도 부분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가가 연거포 3일 크게 뜨는 날 그리고 어제 같은 날 이 3일 뜨는 날, 이는 날 그때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공매도가 많이 나온 반면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공매도를 분류를 딱 해버리면 주가가 갈지 안 갈지 좀 되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은 인정 반등 자리에 와 있다. 그렇지만 그 반등 자체가 클 것이냐 안 클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제가 볼 때는 반등이 크지는 않습니다. 왜 크지 않느냐면요. 지금 주식에서 돈을 못 먹으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사생결단식으로 즉 항칭하는 말입니다. 선물에 올해 들어서 특히 작년 12월부터 선물에 목숨을 거는 경향인데 외국인이 저번에 외국인 선물을 2조 2천억 걸었다가 한 번 깨지고 또 선물에 1조 8천억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8천억을 걸고 있는데 이 선물 차트를 보면요. 이 사생결단식입니다. 이쪽은 해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기고 있습니다. 비기고 있는데 선물 자체가 지금 주가 상승이 한정돼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주가가 선물로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선물을 자꾸 하라고요. 저 친구가 돈 벌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242 넘어가면 종합주가 지수가 242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가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전에는 작년, 재작년 이럴 때를 보면 종합주가 지수가 우선이었는데 지금 선물이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주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7과 반을 사이입니다. 반을 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저번에 외국인들이 선물 여기 잠시 올라가면서 손해놨고 기관들이, 개인들이 여기서 손해놨고 개인들이 손해놨고 개인들이 손해놨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세 번 손해나고 외국인이 한 번 손해났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반등을 종합주가 지수를 갖고 몇 포인트 간다. 그거 아주 무식한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고 선물로 봤을 때 242가 가면 선물이 242 갔을 때 종합주가 지수 그 지수가 단기 상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42 포인트 같으면 지금부터 지금 한 3피 정도거든요. 그러면 오늘부터 종합주가 지수가 20 포인트 이상 되면 제가 볼 때는 오버슈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식을 짧게 짧게 쳐야 된다. 특히 여러분이 공매도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께서 공매도가 많이 나오는 종목들 공매도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석유화학 주식들이 공매도가 꾸준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석유화학 주식들이 힘모순인 이유가 거기 있는데요. 석유화학 주식들이 공매도가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가격대에 팔아도 자기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조선주가 좋다가 조선주가 조금 초점한 이유가 특히 중저가 조선주들은 공매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8만 주, 10만 주씩 총 거래가 거래의 한 10% 이상 공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중저가 조선주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자리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중에 금융주들을 보면 금융주들이 공매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들도 금융주에서는 물렸거든요. 그럴 때가 올 때는 여러분들이 공매도가 전에는 여러분들이 항상 일합니다. 거래가 많이 쌍거리 매수다 이랬는데 외국인이 사는 거와 파는 것 중에 그 이틀간 분석을 해보면 매수 종목의 공매도를 빼야 순수 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페인트를 씁니다. 그래서 매수하면서 공매도 치는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매도 이 부분을 꼭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12평이 상승하지 않으면 주가는 상승할 수 없다 이랬는데 5.12평이 오늘도 하락이거든요. 그 대신 10.12평입니다. 10.12평이 내일부터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12평이 한 3일 정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3일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20.12평인데요. 20.12평이 여러분한테 나빠지는 것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12평의 상승과 21.12평 상승. 앞으로 제가 볼 때는 4일에서 5일 정도는 10일과 21.12평의 상승이다. 이 말은 뭐냐면 주가는 이번 주말까지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제 제가 뭘 했냐면 목요일 전후에서 주가가 30평의 상승이 있을 것이라 이러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큰 상승이 없더라도 제가 볼 때는 주말까지는 주가의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꼼꼼하게 보셔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항상 느끼는 게 고객 여타킴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아래에 8,000원으로 늘었는데 이거는 배당금으로 들어온 건데요. 요즘은 유럽 정치나 미국 정치에 크게 여러분은 의존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는 독자적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그렇지만 당중에 여러분께 당시 S&P 나스닥 선물 선물이 두 개 있단 말이에요. 선물 두 개를 꼭 보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한 1조 8,600억 사생결단식으로 선물을 걸어놨다. 그래서 외국인 선물이 추가적으로 매도다. 어제 주가가 아침에 강하게 들어가다가 외국인들이 다시 선물 사놓음으로써 되거든요. 그러면 기관들은 장기 포지션이란 말이에요. 기관들은 끈없는 포지션이지만 개인들이 콜이다. 개인들이 보통 돈 절대 잘 못 먹습니다. 못 먹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포인트 특히 오늘이 외국인들이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선물의 21일 평은 종합주가주스 21일 평은 굉장히 멀리 있습니다만 선물의 21일 평은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의 21일 평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바로 위에 지금 종합 선물 지수의 바로 위에 있거든요. 과연 이 선물 지수를 뚫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선물 종합주가 지수가 240입니다. 240을 뛰어넘느냐 안 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을 보고 두 번째는 선물 지수가 240을 넘느냐 안 넘느냐. 세 번째는 당연히 중국 증시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여러분이 꼼꼼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가 허락허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가더라도 오늘 바로 21일 평이 1840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볼륨저 밴드가 좁아지는 상태. 사실 볼륨저 밴드가 좁아질 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를 안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죠. 왜 가봐야 벼룩이란 말이에요. 얼마 먹을 수 없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일단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오늘 21일 평에 1842평에서 굉장히 지지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에너지 관련 주식은 계속 강세를 보일 것이다. 에너지 4인방 한국전력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단기 고점 매도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도 여러분께 추천하고 이렇게 수익 많이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요. 단기 고점을 한번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지만 한국가스공사는 아직까지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가스공사는 아직까지도 여러분께 추천하고 수익이 한 25%, 30% 낮는데도 아직까지는 더 가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 보다시피 그 사이 좀 쉬웠던 한전기술이라든지 에너지 4인방전기술 서서히 오늘 매수타임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도 하방인탈에서 돌아온다면 저쪽 매수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관련 주식들은 여러분들께서 계속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국제 뉴스 중에 호르무주협의 붕쇠인데 이스라엘의 호르무주 붕괴가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가주들이 만약에 호르무주협의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유가주가 반등한다면 그 타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도 유가주를 과감하게 고점에 매도치는 그런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 코스닥 주식들이 여러분이 제가 만지지 말했던 코스닥 주식들이 한마디로 코피 터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볼 때는 코스닥 관련 주식들이 코스닥 주식 중에 대선 관련 주식인데요. 코피 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만지지 마세요. 정치가들은 누구도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거는 뭐니뭐니 해도 여러분 계좌에 현금이 있는 거지 나는 정치가를 믿고 주식 사는 사람이 제일 바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 중에 제가 볼 때는 거짓말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정치가니까 그 거짓말 제의를 믿고 무슨 주식을 산다고 교양 없이 사가지고 어제 창송님 아가방 기저귀 만드는데 그런 거 옴 동네방네 떠들고 내 때 전나 어제 바리바리 와가지고 묻는데 그런 주식 하지 마세요. 왜 갑니까? 그런 주식 사가 물 먹고 이번 명절에 조상님 차례상 얼굴을 왜 해보려고 그런 주식을 삽니까? 조상님이 여러분 인류 만들어줬는데 왜 여러분 자판한 것들 믿고 그런 주식 사는지 내 교양 없이 죽겠어요. 여러분 주식도 교양입니다. 교양. 교양을 좀 지키세요. 왜 그러십니까? 그래놓고 자기 헬스 다 해놓고 늦게 전하는 내 자퇴 왜 합니까? 전하 또 늦게 받으면 신경질까지 내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량주 사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장 자체는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 어제 유럽하고 미국의 혼재가 계속 나오는데요. 혼재 나올 때수록 우리나라 주식도 혼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합주가 지수 볼 때 어제 1800 초반에 1800 초반 그러니까 1812화에서는 저점 매수다. 제가 항시 이야기하고요. 어제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어제 장중에 또 때렸을 겁니다. 때렸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주식을 조금 모아도 된다. 왜? 11일이평 상승과 21일이평 상승이 아래로부터 당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요. 또 하나는 61일이평이 어쨌든 간 상승입니다. 여러분 61일이평의 상승인데요. 이 61일이평의 상승을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특히 61일이평과 121일이평의 골든크로스를 보면요. 61일이평의 상승이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61일이평의 상승은 여러분 보다시피 앞으로 한 달 동안 61일이평 상승합니다. 61일이평의 상승이 121일이평하고 골든크로스를 냅니다. 물론 121일이평이 하방으로 떨어진 거지만 61일이평이 상승인데 이동평균의 61일이평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61일이평에 도전하지 마라. 왜? 불멸이평이거든요. 이거는 도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비록 61일이 상승하고 5일, 10일, 20일이 하방하지만 61일이 상승하면요. 보통 61일이평, 우리가 과거를 보면요. 과거를 쭉 한번 볼게요. 과거를 보면 여러분 61일이평의 상승이, 61일과 121일이평의 골든크로스는 항상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의미심장하게 남겨줍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61일이평과 121일이평의 테드크로스, 이거는 뭡니까? 그때보다 전형적인 쌍꺼피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1일이평의 골든크로스, 결론은 장 자체가 물론 큰 수익은 안 납니다. 왜? 지금 하락의 모돌이다. 하락의 모돌이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순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큰 수익은 안 냅니다만 지금은 여러분께서 짧게 짧게 치시면 충분한 수익을 낸다. 그 대신 짧게 친다는 전제가 뭡니까? 주가가 바닥일 때, 주가가 바닥이라는 전제가 무슨 바닥입니까? 내주식보고 바닥이 아니고 종합주가지수 바닥이거든요. 종합주가지수 바닥이면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분명히 말씀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볼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으로 저점 매수가 지금은 분명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 전제조건이 뭡니까? 공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 공매도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요. 공매도가 적은 종목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쪽은 서서히 매집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특히 기관과 외국인이 요새 쌍꺼리 매수라는 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외국인과 기관들이 요즘에 선물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은 굉장히 등하시 여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류장이 적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고 공매도 종목, 신용 종목 피하고 우랑주 사는 현명한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공매도가 적게 나오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권 위주로 저가도 분할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성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라인업 함께하겠습니다. 네, 앞서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 중심의 전략을 세워봤다면 이번에는 소형주로 또 단기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형근 전문위원과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어제 추천하신 종목 골프전 정말 말이 많았습니다. 매수 가격도 주지 못해서 그냥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맞습니다. 제가 매수 가격을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드려서 어제 시장이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장 초반에 약간의 조정을 예상을 했었는데 조정 없이 그냥 갯상세한 상태로 시작이 돼서 아마 공격적인 매수를 하지 않는 투자자들이라면 아마 매수하기는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중혜는 어제 거의 상한가까지 근접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아직 못하신 분이라면 오늘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정에도 나올 때 한 5만 5천 원대 정도까지 조정에 나올 때 이 정도를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추격에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매수한 분이 계시다면 항상 이제 그 수익이라는 건 수익률 부분에 있어서 매수한 기간이라는 시간적인 부분을 항상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단기간 안에 좀 큰 수익이 날 때는 일부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지금 시장에서 항상 그러한 수익을 챙겨가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끝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드린 대로 끝까지 보유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주가가 올라가는 강한 시세 속에서 어느 정도는 수익을 좀 챙겨가는 그런 전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제 미처 매수 못하신 분들이라면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또 주가 조정 나올 때 한 5만 5천 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새롭게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은 어떤 건가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계속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어제 이제 해외시장, 미국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방향성을 아직 좀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지표의 호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리고 독일하고 프랑스 회담 이후에도 어떤 특별한 구체적인 해결책 이런 부분이 아직 제시됐다기보다는 ESM의 조기 출범이라든가 이런 부분 계속 논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떠한 호재벌이도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 이러한 시장이기 때문에 우량주, 대형주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지금은 수익을 낼 수 없는 장입니다. 물론 기존에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우량, 대형주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와서 테마주라드가 개별주, 중소형주를 매매를 한다는 건 그건 또 잘못된 선택이라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IT 쪽에서의 이노칩이라는 종목입니다. 조금 소형주이긴 한데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ESD 필터라는 모바일 기기, 휴대폰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라든가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필수 부품입니다. 그러한 부품을 국내에서 독점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작년에도 마찬가지였고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디바이스, 이런 스마트 기기들이 판매량이 한 2012년도에는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가 될 예상이고요. 거기에 있어서 삼성전자, LG전자에서 스마트폰 판매량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0% 이상, LG전자 같은 경우는 70% 이상 스마트폰 판매량이 증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한 대당 아까 말씀드린 것, ESD 필터 이 부분이 한 대당 4개 이상씩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이노칩이라는 동사가 2012년도에도 실적 성장에 기대가 된다, 이런 점을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매출 비중 같은 경우에도 삼성, LG가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비중은 해외 수출, 모토로라든가 노키아, 이런 쪽의 매출 차가 다변화에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애플에서도 동사의 칩을 채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도 진행이 된다면 수익적인 부분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소형, 초소형, 초소형 ESD 칩을 개발에 성공하면서 3월부터 또 양산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실제적인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그러한 해가 되는 거고, 2012년도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2012년도에 동사의 최대 실적을 좀 기대해볼 수 있는 현재 실적도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데 2012년도에 더 성장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가 사실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도 2008, 9월달부터 해서 사실은 5천 원대부터 해서 만 원 이상까지는 두 배 정도, 100% 정도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까 그러한 말씀드린 부분을 좀 고려했을 때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관심 종모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방 산업 부분이 계속해서 업화하고 호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좀 거래가 좀 유입이 되면서 강한 양봉,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보수적으로 좀 잡아들이는데요. 9,610원, 종가 이하에서 9,500원 이 사이에서 9,500원과 9,610원 이 사이에서 좀 매수 편입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만 2,000원, 손절가는 8,500원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윤규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시가 추천 종목 하이닉스 대응 전에 다시 한 번 세워봐 주시죠. 네, 일단 하이닉스 현재 장의 주도주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장과 흐름이 같기 때문에 현재 약간의 하락은 종목적인 이상이 아니고 장 전체적인 좀 악재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하락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중장기적으로 홀딩을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매수가는 여전히 2만 4,000원 이하면 언제든 접근 가능하시고요. 선정일가는 2만 1,000원, 목표가는 당기적으로 2만 7,000원입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자 새로운 관심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국민의 관심 종목은 이전에 제가 대응주를 드렸기 때문에 똑같은 IT이긴 하지만 약간은 중소형으로 좀 내려가 봤습니다. AP 시스템을 가져와 봤고요. AP 시스템은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몰레이드 관련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최근에 또 바이오 관련된 산업과 대선 테마 등 여러 가지 호재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스마트 TV 관련된 테마로 오늘 전시회가 또 있죠. 국제적인 전시회가 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IT 호재라고 판단이 돼서 AP 시스템을 좀 들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흐름이 아주 좋은 상태고요. 또한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기술적인 흐름이 또 들어올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차트 좀 좋게 만들어질 것 같은 판단이 좀 들어서 오늘 좀 바닷건이긴 한데 좀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또 위험한 요소가 또 있긴 하지만 포트에 많이는 아니고 일부분이라면 좀 접근하셔서 기회를 좀 살려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고요. 중기적인 매집보다 단기 트레이딩으로 트레이딩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시해드릴 매수가는 13,650원에서 13,500원입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15,500원이고요. 분절가는 12,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 가능한 AP 시스템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좌는 30여 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증권사에서 어떠한 리포트 내놨을지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에 가서 이경민 책임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포트 내용이 지수 하반 경직성을 뒷받침하는 요인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최근 글로벌 증시의 흐름을 보면 지난 연말 이후 글로벌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미국 경제지표의 호재에서 유럽 사태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중반 이후 불거지고 있는 유럽 발표를 확실성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새로운 재정통합에 합의한 이후로도 사태가 개선되기보다는 이탈리아, 스페인, 헝가리 등으로 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무엇보다 20의 3년 만기 대출 프로그램 가동 역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좀 더 전향적인 대책을 모색할 시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휴가 중이던 독일 메르켈 총리가 돌아오면서 유럽 주요국 정상회담이 연달아 열릴 예정입니다. EU 재무장관 회의와 그리고 EU 정상회의에 앞서 이견을 타전 조율하는 회의가 될 것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이런 부분들에 1위를 비하는 시장 흐름이 단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불안정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극단적인 시간까지 대두되고 있는 국가 신용등급 강등 이슈라든지 그리고 주요국 채권 국채발행 일정을 전후로 한 불안심리도 인해서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추가적인 지수 급락을 유도할 정도의 혼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에 이어 중국발 모멘텀이 국내 증시 하반경 시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경제 지표 개선대로 중국 경기 경착률을 완화시켜주는 것은 물론 향후 통화 정책의 변화 가능성도 높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2일 발표될 중국 물가 지표들도 기존의 하락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 춘절을 앞둔 경기 부양식 발표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높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유럽발, 확대되고 있는 유럽발의 행력으로 주식시장의 추가적인 하락 압력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옵션 만기를 앞두고 대규모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코스피의 입장에서는 최근 거래대금 감소소에 맞물려 단기적인 변동성 확대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 경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유효한 가운데 중국의 통화 정책 변화 및 춘절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점은 좀 하반경기성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물 압력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연말 배당 탓에 무료보다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단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더라도 추가적인 급락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당 단기 지지권과 주요 이동평균선 수령 구간을 이탈하긴 했지만 1790에서 1800선에서의 지지력은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겠고요. 특히 밸류에이션상 굉장히 딥 밸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어 지수의 하반경기 시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투자정보센터 이경민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의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오늘의 대박 전략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라이든스텍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제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봐야 할 텐데요. 어제 코스피코스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과연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도 정리를 해보죠. 네, 일단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어제 시장 상당히 좀 장 초반부터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상당히 뉴욕 시장이나 뉴욕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장 초반부터 좀 급락이 보여서 당황하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은 프로그램 영향이 상당히 좀 컸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에 이제 옵션 만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만큼 프로그램 매도는 좀 추가적으로 좀 출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시되 얼마만큼 좀 지지가 좀 잘 되는지가 좀 더 중요한 그런 지금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기상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은 어저께 0.9% 정도 하락 마감을 했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은 상승 마감, 상승 전환을 하면서 상승세를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부터 좀 간단하게 언급드리면은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을 간단하게 좀 언급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로 봐서 한 700억 정도, 그러니까 750억 정도 순매도를 좀 보였죠. 그러니까 장중에 한 1,500억 가량 순매도를 보는 것을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그 매도폭을 상당히 좀 줄이면서 마감을 했다라고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한국 전력 한 170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현대차, 오리온, SK이노베이션 등을 일단은 순매수를 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 매입이 상당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분 증가는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좀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좀 주도업 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속해서 지금 지분 매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지금 SK이노베이션이나 SOE 같은 경우 정의업종에 대해서는 유가 상승이 좀 지속이 되고 있죠.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동안에 매도했던 화학업종, 특히 정의업종에 대해서는 매수하고 있는 부분일 때는 이 부분이 좀 지속되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정의업종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에서 지금 상승 전화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시장 대비 상당히 좀 강한 그런 업종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LG전자, SK이노베이션, S디스플레이, 현대차 등 일단은 상위 랭크가 돼 있습니다. 매수 상위 랭크가 돼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실제 파이피에 의해 기관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LG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실적 개선자가 뚜렷하게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일단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기관의 지금 매수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부분은 이제 앞으로의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가 LG전자 쪽으로 좀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일단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LG전자를 좀 바라보셔도 크게 불의는 없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100억 정도 순매수, 그 다음에 지금 LG디스플레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외국인과 좀 비슷하게 일단은 순매수에 좀 가담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매수가 닫히 좀 일어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정도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도 1021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있죠. 그러니까 지금 3일 연속,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외국인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인지 아니면 지수관리 차원에서 종목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을 일단은 매도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돼 봐야 어느 정도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은 좀 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상투로 인해서 계속해서 좀 매각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지수관리 때문에 삼성전자 하나만을 일단은 큰 폭으로 좀 매도를 시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의 지금 심리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지금 지속적인 1천억 원 이상의 매도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370억, OCI 한 200억, 그다음에 호남석유,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팔고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OCI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지분 감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OCI에 대한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라고 논하는 게 상당히 좀 이른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까지 같이 좀 매도를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은 좀 급락이 나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좀 장기적으로 좀 지분 매수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그 바닥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 KT, KB금융, 오리온, 기아차 등을 일단은 상당히 좀 많이 매도를 했죠. 일단은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 손받김이 좀 일어나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와는 좀 다르게 일단은 매도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의 매도 종목은 현대제철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런데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매도 폭이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은 좀 지속될 경우에는 주가 상승이 상당히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상위 좀 간단하게 좀 언급드리면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장 밑고리가 길게 달리면서 양복 마감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죠. 기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수급상으로 봤을 때 플러스로 지금 마감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력하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안철수 연구소 한 67억 정도 지금 매수를 보여주었죠. 일단은 지금 정부 쪽에서 지금 테마주에 대한 단속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십자형 캔들이 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가 좀 팽팽한 시점에 지금 캔들의 모양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연구소는 테마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될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포스코 RCT는 정고점이겠죠. 한 1만 2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파하지는 못한 상황에서 외국인의 지금 매수가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들어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비벨럭스나 KBT 이 종목들은 지금 스마트카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대감이 상당히 좀 있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매수가 지금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 탄력이 상당히 좀 강해지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루멘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기회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지금 엔터 관련 주에 대해서는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해주고 있죠.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그다음에 로엠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좋은 늘음 상당히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주가 하락률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하지만 하락을 마치고 나서 단계적으로 지금 12만 원대에 바닥을 찍고 나서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 그러니까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유입된다면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골프존 같은 경우는 겨울 수혜 주겠죠. 아무래도 필드에 나가시는 분은 겨울에는 상당히 좀 그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이 지금은 골프존의 좀 상당히 좀 메리트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지금 핸드폰 분야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호재로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FPCV 부분에서 인터플렉스가 지금 국내 선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정부가 테마주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코스닥 매수 상위 종목에 안철수 연구소가 올라왔다라는 건 조금 특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중소형주가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저를 어떻게 세워봐야 할지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도 그렇고요. 그저께도 그렇고 주가가 조정 시에는 일단 저가 매수에 가담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형주겠죠.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현재 큰 수익의 목표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매집 전략으로 좀 나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로 나서시고 나중에 어느 정도 중소형주에 대한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대형주가 지금 상승을 해둘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도 좀 마찬가지 흐름이 연출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800선을 강한 지지선으로 여기시고 대응을 지금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금잡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이겠죠.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지금 12월달 마이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요. 지금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밑고리가 계속해서 좀 달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매도 거래량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구간에서 아래에서 지금 분할 매수하시는 세력들은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1800 근접 시에서 기관에 지금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투신에 지금 매도해서 매수 전환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기 때문에 고라한 부분 그러니까 1800선 근처에서는 일단은 대형주 저가 분할 매수가 상당히 좀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대형주는 아직까지는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악세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시키만한 악재는 뭐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 큰 공포를 갖기보다는 일단은 수급대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 금리 결정. 그다음에 이런 부분. 지금 1월달 말에는 EU 정상회의가 좀 예정이 돼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울 만한 악재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들이 좀 지나준다라면은 일단 어느 정도 좀 대형주의 상승이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옵션 만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이틀 동안에 한 6천억 가량의 지금 프로그램 차익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조 원 정도 지금 프로그램 매도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나올 물량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남은 부분 아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프로그램 매도는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12일 같은 경우도 20일 금리 결정.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3일 금통에서 금리 결정이 있는데 모두 다 좀 동결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겠다. 그래서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벤트는 있으나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겠다.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형주와 중수용주 수급 개선주를 좀 혼합해서 포트에 지금 편성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고 대형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통주, 현대홈쇼핑이라든지 현대차 이런 종목들 상당히 좀 흐름이 좋아지고 있죠. 그다음에 호텔실라 같은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시장 상황을 고려하신다면 현금 비중은 항상 20% 이상을 좀 확보를 해두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현재 시장은 그렇게 리스크가 큰 국면은 아니겠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필요한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 어떤 거 들고 오셨는지 들어볼게요. 네. 코스닥 종목이고요. 일단 시가총액이 상당히 좀 크죠. CJ E&M을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보시면 일단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조금 단기적인 매수하실 때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CJ E&M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지금 3만 원 이탈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의 지분 증가가 상당히 좀 많이 일어났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월 달 주가가 급락할 당시부터 외국인들의 지분은 계속해서 좀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에 맞춰서 3만 원 이탈이 되면 회복하고 3만 원 이탈이 되면 회복하는 흐름을 계속해서 좀 반복했던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일단은 광고 시금 단가 그러니까 지금 TV 광고 단가를 좀 인상을 하겠다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기관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유입되는 거 상당히 좀 긍정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바닥권이 확실하게 3만 원 정도로 좀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지분 증가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최근에는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멀리했던 기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조금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등 후에 조종을 좀 받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종 시 거래량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3만 3천 5백 원 구간 그러니까 너무 싼 값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저께 종가 구근에서 일단은 좀 잡아보자. 3만 3천 5백 원을 좀 매수를 하시고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3만 5천 원까지는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손주의가 같은 경우도 3만 1천 5백 원 정도 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인 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에 대한 에너지는 남아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E&M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라이징 스타계의 홍의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보다 알찬 소식으로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